안녕하세요. 작가님 말씀 듣고 바로 한 번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이곳에 모두 본인을 축하하고 안 가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축하하는 날인데 박수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함성 소리와 다같이 함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 우리 기사님 오늘 누구를 불러서 오셨어요? 자, 나눌에서 오셨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마음이 고운 사람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우리 박사님, 우리 대디 노오리가 줄줄에서 오늘 저희는 마음 치유 아니면 우리 전부 희생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동으로 오라버니를 제가 갑자기 다른 공을 하다가 오라버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. 오라버니는 제가 저희 오라버니 시간에는 총재님, 총재님을 해주세요. 그래서 저희가 정말 총재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웃고 사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똑같으리라 믿습니다. 같이 함께 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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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같이 함께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박수. 박수. 같이 할게요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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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